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6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른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메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하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하의 안식이린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이린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하가 너희에게 안식이를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우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6장은 술광야를 지나 신광야를 들어서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묘사한 후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석촌호수의 벚꽃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잠깐 걷는 데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시간에 따라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계절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인생의 계절은 그럼 나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나 생각하다가 이렇게 벚꽃이 가득한 항상 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어디 인생이 봄만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 모든 사람이 사계절을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언제나 이렇게 따뜻한 봄과 같은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5장에 보면 먹을 물이 없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물을 주시며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엘림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좋아도 엘림은 계속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잠시 쉬어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은 길을 재촉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좀 더 편해질까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신광야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며 이들의 삶이 얼마나 노곤하고 힘들었을까요? 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이 목마름이었다면 신광야 오늘 말씀에 마주한 어려움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출애국기를 잘 따라오신 분은 아시다시피 애굽을 나올 때가 아비월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달의 첫 달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숙이 33장 3절에 보면 6월절 그 다음 날을 첫 달 15일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달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딱 30일 한 달이 지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한 달을 보내며 애굽을 나오면서 챙겨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속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절망과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의 원망은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 도다.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닌 말씀을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있으면서 고기 가마 곁에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라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만 맡았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그리고 노예로 있으면서 떡을 먹었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구출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애국에서 내 백성이 울부짖어 나에게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노예의 때를 그리워하며 미화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불평할 상대를 찾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이렇게 원망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힘이 드니 과거를 내가 좋은 때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의 십의 일조를 드리기 위해 성교사로 나가서 인연을 섬겼습니다. 그때 성교 훈련을 마치고 중국으로 이제 성교를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나 비자비나 이런 등등의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때도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훈련을 마치고 나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집에다는 손을 벌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 성교지에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성교비와 비행기표 또 비자비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고 항공권은 끊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졸고 계세요?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 기도는 듣고 계세요?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으로 하나님 성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한 메일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제 상황을 모르는 한 분이 제 성교 기도 카드를 보고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일에 성교사님 잘 계시지요?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교사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성교사님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메일을 받고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기쁨이었고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또 그렇게 원망을 노토로 했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비행기표와 비자값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재정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기도 한 사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하십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그 응답에 굉장히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양식을 비같이 날마다 내려준다고 말씀하시니 어디 그만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뒤쪽에 있다 싶습니다. 뒤쪽에 보면 그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거둘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지 기본적인 것을 이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제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에만 기대하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순종하는가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먹을 양식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먹고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60만 명을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는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슬같이 맺혔다가 아침에는 꿀을 묻힌 떡과 과자와 흡사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이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묻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만후라고 하여서 이 과자와 같은 떡 같은 것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여섯째 날에만 갑절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친절하시고 섬세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참 친절하시게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매일을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만 해.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라고 말입니다.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한량 없는 사랑으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매일 만나를 먹듯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육의 양식을 매일 구하듯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갈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매일의 만나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매일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불평하기 전에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매일 불평 불만만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친절하고 섬세하시게 하나님 매일의 만나와 하나님 매출하기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하나님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아무것도 하나님 없다고 느껴지는 송도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더욱 구하고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를 살리실 오늘을 살아갈 그 한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의 깊은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더 깊은 갈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 구하고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만나 하나님 실제적인 양식을 하나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일으키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각자의 처서에 맞게 하나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